먼저 봐, 왼쪽에서. 안 보이게 해. 안 보이게 해? 왜 안 보이게 해? 어디서 안 보이게 해? 안 보, 그러면 안 보이냐? 그러면 안 보여? 응. 비껴 봐. 손 빼. 할아버지한테 가봐. 할아버지 저부터 해 줘. 할아버지한테 가봐. 응. 응. 할아버지한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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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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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마세가 봐, 마 sekatable care 드르34 가 hasn't 아이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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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이라도 나는 내 말이 나만이라도 내게를 못하고 나만이라도 나는 내 고려 나만이라도 아따 나만이라도 이제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고 내게는 내가 너 시기 너 내가 어디가냐고? 어디있어? 수고하자 우리에게 떼줬어? 고기를 성화가 다행히 성화이 키가 나빴어 봉준은 안 나빴어? 동생을 때려줘 저거 봉준 같은 놈 들어줘 텔레비 봐봐 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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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 봐봐 봉준 나왔어 맹철이 저기있다 텔레비 그 눈에 널 잡고 이것을 바보야 니가 바보야 아 전화가 전화가 끊어졌어 전화 도와도 전화 도와도 몰라갖고 거기다 텔레비 이걸 알갖고 전화가 어디서 와 아니 전화가 뭔 전화가 온거야 아유 그래 젠장 하얀 아 아이고 참 이리와 이리와 몰라 그거 열었다 저거 다 설거진가봅 가만 안하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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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올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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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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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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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삼성롬 하하 가자 가자 여기 여기는 제주도 8개 우리는 지금 제주도 외돌계 지역에 왔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제주도 외돌계 제주도 외돌계 이건 제주도 외돌네 어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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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런 사람 줬어. 이거, 저, 뭐, 골라간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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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봐. 어 젠장! 응? 누eles셔도 타 мин перcan 가죠. 이리 와 영철이 영철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응 응 여기 밑에 물이 진짜 아 이거 나는 저런거 물 저기 뭐야 사진에서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손 넣어가지고 비춰주는 줄 알았거든 진짜 그런 색이네 어 어 저기있다 어 배있다 응 야 영철아 여기 봐 엄마 여기야 조금만 물고기 좀 많다 조금만 물고기 왜 많아 응 조아게 이다게 응 망모랑 나무가 있어요 산중나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인자 다 먹었지 응 엄마 엄마 따라가 엄마 어디 어디 응 응 응 응 응 자자 얘들 잡았다 자자 자자 올라가고 계세요 자자 자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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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żenia 한번 CI kto 진업 come to 노인 apart 오 시작 폭포 다 보라게 어디 안 돼 여기 있는 선지연 폭포 아버지 사진이 아직 찍어줘 여기 있는 선지 연속 여기 있는 선지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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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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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휠체어 만드는 것 처리 맛있어 이거요? 쳐 맛있어? 인테리 잘 먹더라 맛있어 점점 생활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에 빨리 가자 남산 타러 가자 빨리 가 배 좋아? 응 많이 가 남산 타러 가자 하이 왜 그러는 거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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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Bob! 아, 아유... 좋아하네 예어만 나가 아우 아래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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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가사탈이? 보이지? 여기다 붙어졌구나 때렸어 붙어졌구나 무드 진작입니다 자 이렇게 관람하시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점사람이 바위하고 조금씩 살짝처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안 부딪히려고 머리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져요 목적은 육상가다라서 멀리까지 잘 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은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점사람을 손절변 아주 가깝게 접근해서 나오다 보면 가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점사람 외부에는 특수보디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농구공 보세요 농구공 찌그러졌죠? 볼 속으로 내려올수록 수암을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30m 볼 속에 내려가면 우리가 우위로 말아요 우위로? 네 우위로 이렇게 더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마요 왜 우유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올라가 미연기는 아니면 다시마처럼 보여지죠? 근데 다시마도 미역도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해초가 아니에요 언론 보기엔 다시마 같죠? 하지만 사람이 먹는 해초가 저희 다이버가 내려오면 훈련시켜놓은 고기가 있습니다 길 내려놓은 고기가 있습니다 길 내려놓은 고기가 있는데 오우 웬일이야 카메라 준비하셨다가 저희 다이버를 잡고 가면 사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다꾼다고 했네 오우 이거 귀들이 튼 것 같아 아니요 엄마 쌍둥이 같은가봐 쌍둥이 같은데? 응 상어 이제 좀 있다 상어 나와 상어 윗방 찍혔어 카메라 안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즉석 사진도 있습니다 한 장에 3,000원 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못하는거야 다 피나다 이 기타쟁이 어 잠시 한번 이 지점에서 사진 잘 나옵니다 사진 잘 나옵니다 소위께서 나중에 네, 여전히 보세요.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자, 생활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둘, 셋, 네네. 여기 또.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가만히 틀면 돼.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Dr.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사라마마폴로와 버려. 나이팡아가 버리세요. 나는 아저씨랑 맹퀴리에 다가주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아저씨랑 재미있게 해. 나는 아저씨랑 장난을 할까? 아니 맛있게 해. 나는 아저씨랑 장난을 할까? 자, 얼룩말처럼 줄거리가 있는 고기는 있죠? 돌돔입니다, 돌돔. 일본에서... 한 마름만 건져부도 계속 쓰겠다. 일본에서 만났어요. 이것이 맛... 이것이, 이것이 상어이 나온다. 이것이, 이것이 상어의 솥이. 정신우수식은 28m, 정신우 30m를 향해서 피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자이쉐이쉰, 시행자이쉐이쉰, 얼스파미, 얼스파미.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는 이 정도 속력은 2m 정도입니다. 시속 3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점삼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국산 점삼이 아닌 핀란드에서 수입을 해봤습니다. 저희 점삼에 탈 수 있는 인원은 저희 숙모호 포함에서 48명이 정원이 되겠구요. 점심 30m 도착하면, 예쁜 산호가 라이트를 켜게되면 산호가 빨갛게 변하는데, 불 켠 이유는, 지금 예쁘게 보시면 불 켜지는게 아니라, 원래의 산호의 색깔은 라이트를 켜서 가야됩니다. 이렇게, 접철벽 가깝게 접두 됐구요. 이제 속상의 맨드라미 산호를 비슷하다 해서, 맨드라미 산호를 이루고 저 됐구요. 맥시가 예뻐서, 맥시 산호하고도 불려줍니다. 아직까지는 산호도 그렇게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로 볼만하지요. 지금 가을에 닭통들과 비슷하지요. 산호가 예뻐서 한 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산호가 아주 가까이서 펼쳐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산호초는 베드라미 꽃처럼 생겨서 가다 베드라미 산호이고요. 먹이는 물에 떠다니는 플랑코톤을 잡아먹는데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맨 끝에 있는 입이 있습니다. 촉수가 있습니다. 입만짝 벌리고만 있으면 며칠이 실려오던 플랑코톤을 가깝게 다가서 얼른 잡아먹습니다. 한 번 만져보고 싶죠? 느낌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딱딱한 느낌을 맞춰서 조선의 부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기가 다리돔입니다. 다리돔. 공지쪽에 하얀 점이 다 찍혀있죠? 이 하얀 점은 물속에서만 보이며 밖에 나가면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풀만큼나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 보시면 부상 장면로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수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부상을 마쳤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자 이것으로 해서 야 여보 양상공원 양상공원 상관계를 마쳤습니다. 양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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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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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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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너 누구야? 내가 맞췄잖아 내가 맞췄잖아 내가 맞췄잖아 내가 맞췄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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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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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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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앞에 한번 지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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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쪽 보세요 사진 한번 지워줄게 명철이가 뒤로 오라고 그랬어 내가 이리와 이리와 삼촌 찾아봐 삼촌 찾아봐 삼촌 찾아봐 삼촌 찾아봐 하나 둘 하나 둘 흐흐흐 흐흐흐 첨수하면 같이 달라고 네 같이 던져야지 말아 애고 최고 이리와 꼼꼼쇼 채에 놓은 것도 안 믿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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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ernehmen 아유 아유 의 quant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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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a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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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러블리 어이거 와우, 언니 뭐하다고 했어? 와우, 언니 뭐하다고 했어? 와우, 언니 뭐하다고 했어? 와우, 언니 뭐하다고 했어? 와우, 엄마! 봉, 봉주가 동상이야, 갔어. 멸케비 갔어. 와, 사모님, 사모님. 이미 옆에서 안 돼? 옷 입고! 멸케비, 옷 입어. 온 거 째? 목욕할래, 거기서? 사모스 형장님이. 홀석이, 언니. 목욕할래, 안개? 아, 나. 오케이, 와우, 언니. 고마워, 언니. 오, 언니. 봉선 대단해서 내려오는 데가 쉬워. 죄송합니다. ấu. 봉선 대단해서 내려오는 데가 쉬워. 봉선. 봉선 Pod. 봉선 대단해서 내려오는 데가 쉬워. 봉선이 vur우고, 나를 들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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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철아 봉주야 명철이도 옳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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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ut 아 3 4 5 5 5 5 5 앉아볼게요 가을에 내려가자 내려가 나랑 갔다 올 수 있어 앞에 놓은다 4,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9 九, 22, 16, 17, 18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몇 번 하라고 하는구나 학대시킬만한거 하나 부 song 이리 와봐 여기서 이리 와봐 아가랑 저쪽으로 가 자신imon 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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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ocolmo.com 나 여기 더 이따 갈래 더 이따 가요 한 번 더 이따 갈래 간다고 했어요 다 나 이따 갈 건데 다 간다고 했다니깐 나 이따 갈 건데 나 이따 갈래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언제가 나 이따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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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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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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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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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면 가자 한 번 벗어 한 번 벗어 아이고 명선의 잠도 안 갖고 왔다 네? 밑에서 그럼 가져와 웃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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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이 들어왔다 가요? 가? 가자 밑에 나가 가자 호텔 도착 고기 도착 빨리 와 노트 오징어 오렌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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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범죄로는 빌맞어 범죄야 범죄야 나 빌맞는데 범죄야 빌맞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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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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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어떡해? 아아! 도가까지 와! 도가까지 가! 아니 이 테이프 다 찍어보려고 그래 거북이래 이게 거북이? 응 거북이 봐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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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 나온다고 해야지 아 민기야 민기야 물가파 네 간다 네 자 자 나 나오긴 하는데 거짓말 안 나오다 있어 사람 안 나오고 현상이 나오다 히어라니 고맙다 아니 아이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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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게 에이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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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 쓰리라 했다 이봐 다단히 대다 아 아 잘 찍어줄게요 보이지도 않네 가자 광찬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너무 칼껏 부끄럽게 해놨니 여기가? 여기 와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엄마! 아까는 저 강아지가 힘을 내받아서 끊어져 보였지 오늘 진짜지 콩이 누나가 만져가지고 죽어 진짜지 저 강아지가 누구야? 까불고 있어 안녕 꾸며놀 이리 오는 중 꾸며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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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철이는 사나 봐 어머니가 술 먹어도 돼요? 어머니가 술 먹어도 돼요? 어머니가 술 마시고 나 운전해야지 나 운전한 생각을 하는 입 나만ư hacked 여자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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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네네네 . . 너네네네네 너네네네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곱시 동이 타오고 있습니다. 반성 저 너머로 티뚤의 들력이 보입니다. 가루 remembers Twitter 맘이 스태켜 신나 플로 cross 절 너무 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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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던져야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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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